아니 근데 이게 7년 차잖아요 이 마마무가 이제 트러블을 숨기지 않고 직면하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멤버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있고 싸우는 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? 이게 뭐 이렇게 막 풀고 그럴 거 같은데 아 엄청 싸워요 얘기 못 들어봤어요? 아이씨 걸그룹 출신이라 좀 걸그룹 출신이라 제가 잘 알죠 어니스는 뭐 매일 싸웠다고 들었고 막 신문쇼도 싸운다고 들었는데 아니 근데 안 싸우는 그룹은 없대 아니 그러니까 싸우는 그룹 같긴 한데 이 내부는 그냥 막 싸우다가도 아이씨 뭐 이러다가 그냥 풀리고 이럴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동생들한테는 이제 치고받고 싸우진 않고 동생들은 잘 이렇게 조심조심 얘기를 하고 문별이랑 싸우고 문별이랑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걔랑 싸우면 이제 서로 이제 이씨 말해서 여기서 싸우고 진짜로? 막 싸우다가 바로 또 풀고 쇼시원하네 오 미스터기야 더 멋있어요 아 멋있다 다 떨어진다 갑시다 자 여러분 갑시다 저희가 항상 노래 나오기 전에 이렇게 다 같이 좀 다 나눠 징크스네 아니에요 징크스는 아니에요 징크스는 아니에요 징크스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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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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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회사 앞에 있는 한우집인데 한우집 넌 내가 맛있어 맛있겠다 저희가 이제 1년 만에 나오는 앨범인데 그렇다 보니까 더 떨리기도 하고 고민도 많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좀 지쳐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정이 터지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밥은? 다들 밥은? 나 밥 먹어 나는 반반 드실 분 오 일단 6개 플러스 낙지 이경재 선생님이 또 낙지 먹으라고 하셨어요 몸보신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피곤하다고 그랬지 자빠진 소가 일어나는 게 있어 새 발이 낙지 저 4개가 낙지죠 그렇죠 낙지 좋아해? 낙지 먹으라고 하셨어요 몸보신 하라고 했어요 한우 한우 나 한우 우리 한우가 덥죠 아 쟤는 알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는 있지만 먹어 오늘은 말랐잖아요 먹어 오늘은 말랐잖아요 몸보신 해야 되니까 몸보신 해야 되니까 우리 다 같이 단합할게요 일단은 김치 와 미쳤다 우리집의 김치 감사합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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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겠다 아니 김치 나오는 것부터가 클래스가 아니고 네 아주 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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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예 감자 있어 감자 맞으시는 분 두큼 감자랑 두연만두 Redmi 오우 와우 어머니 정 ряд스럽갑다 아우 와우 진짜 배고파서 미칠뻔했어 우리 여기 언제 나왔었지? 다 같이 다 같이 양 закры였습니다 뭘 먹은 줄 아는거에요 진짜 맛있게 들었네요 너무 귀여워 너무 다 restrictions 너무 슬리퍼 더 하면 어떡해 그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밑반찬을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 우와 나 나 왔다 나 왔어 헐 헐 육사심이 아니야? 헐 헐 육사심이요? 네 육사심이요 이게 뭐야? 와 진짜 멋있다 육체 진짜 좋다 어머어머 나 세반낙지 좋아해 대신하네 육체랑 낙지를 막 육체랑 낙지를 좋아해 자기가 좋아하는 꺼채장녀케 멋있겠죠 고추장녀케 고추장녀케 잘라두시고 고추장녀케 잘라두시고 나 이거 처음 봐 진짜? 응 왜 그랬지? 고추장녀케 고추장녀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맛있지 저거 나 미쳤어 맛있지 진짜 멋있어 진짜 맛있어 약간 무슨 맛이에요? 비슷한 거 고추장녀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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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진짜 맛있는 거 그냥 입에 넣으면 이렇게 돼요 막 잘 녹아요 육체수 진짜 너무 좋고 이거 미쳤다 이게 이게 이름이 뭐라고? 낙지마 낙지마 낙지 정말 아니에요 우리 살짝 언니 스타일이죠 응 양념 언니들은 또 간 센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 띠니 샐러드 띠니 다이어트하는 거니까 어떡해 어떡해 살아남자 와 야 화사 먹고 오른말이 보네 진짜 맛있는 거 어떡하지 낙지 이놈의 낙지 낙지마 낙지마 바나나 하나랑 달걀 두 개 먹었었죠 네 바로 먹었죠 저세에서 해놓고 손상에 있는 거 같아 낙지 좋아해? 응 낙지 좋아 어 어 자빠진 소가 일어나는데 세발 낙지를 매겼네 이런 결국엔 정말 좋지 어 어 세발 낙지는 다르죠 어 진짜 맛있었어요 낙지마 어 낙지 미쳤어 낙지마 낙지마 자빠진 소가 일어나는 게 있어 세발 낙지 탕탕탕탕탕탕탕탕으로 먹으면 뭐야 낙지 먹으면 좋습니다 피로에 낙지 좀 드려주시고 내가 콘서트 앞두고 꼭 세발 낙지 먹어 음 응 응 저거 진짜 좋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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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